한글자막 by 한효정 또한 언제나 불만에 쌓여 있으며 한가지 목표를 정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서 변덕스럽게 행동한다. 어떤 사람들은 일정한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반쯤 잠든 상태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다가 한순간 죽음의 포로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어느 위대한 신이 한 말에서 인생의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것들은 진짜 인생이 아니라 그저 시간일 뿐이다. 욕망의 포로가 되면 인생은 한없이 짧아진다. 우리는 수많은 악덕들의 틈새에서 압박을 받는다. 이러한 악덕들은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진리를 똑바로 직시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 또한 우리를 욕망의 포로로 만들어버린다. 욕망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다시는 우리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만약 잠시나마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해도 폭풍이 지나간 바다 위로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여전히 좌우로 휩쓸릴 뿐이므로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 우리는 타고난 육체적인 본성과 자연의 욕구를 세심하고 용감하게 지켜내야만 진정 쓸모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 본성과 자연의 욕구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며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것들과 낯선 것들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정해진 자리에 머물도록 할 때만 가능하다. 낯선 것들이 우리를 헤아지 못하도록 하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며 오롯이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존감을 가지고 최후의 순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의 부족함이 없어야 하며 지식의 바탕을 두고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소소하고 일시적인 쾌락과 고통이 사라져야 한다. 우리를 지나치게 흥분시키거나 놀라게 만드는 것들을 없애버리려면 평온과 자유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일단 소소하고 일시적인 쾌락과 고통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견고하고 변함없는 커다란 기쁨이 자리할 것이다. 그 뒤로 평화와 조화로운 마음, 고귀함이 마음속에 피어오를 것이다. 온갖 잔인한 욕구들은 바로 나약함에서 약이 되기 때문이다. 쾌락을 정복하면 고통도 정복된다. 쾌락을 정복하는 그날 고통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육체의 쾌락과 고통의 노예가 된 자들은 사악하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런 무절제한 독재자에게서 탈출해 자유를 쟁취해야만 한다. 쾌락의 온통 정신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제 말을 왜곡하고 계시군요. 제 말의 요점은 명예롭게 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짐승이나 오직 먹는 것에만 즐거움을 느끼는 부류의 인간에게는 품이 있게 산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했던 즐거운 삶이란 미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쾌락의 온통 정신을 빼앗긴 채로 사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바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쾌락에는 사악함이 도사리고 있으며 영혼을 해치는 온갖 저급한 쾌락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오만함과 자신이 가진 장점에 대한 과대평가 타인을 얕보며 잔뜩 부풀어오른 자신감 자기 관심사에 대한 맹목적이고 지각없는 편애 소소하고 철없는 이유로 붉어진 사치 게다가 새치 혀와 타인을 모욕하며 느끼는 교만함 게으름 그리고 매사 느릿느릿 행동하는 영혼의 무기력함 같은 것들 말이다. 쾌락과 미덕이 불러오는 완전히 다른 결과들 누군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 많은 참념들이 영혼을 어지럽힐 테니 그들도 힘들 겁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해서 마음이 불안할 테니까요. 나 또한 그 부분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멍청하고 변덕스럽고 맨날 후회만 일삼는 자들은 짜릿한 쾌락을 맛보고 싶어 할 것이다. 본인들은 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만큼 갖가지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겠지만 오히려 극도의 광기에 휩싸여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신이 나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현인들이 느끼는 쾌락은 편하게 절제되어 있으며 활기가 느껴지지 않고 차분히 가라앉아 있어서 눈에 띄지 않는다. 쾌락은 일부러 부를 수도 없으며 만약 쾌락이 스스로 다가온다고 해도 쾌락을 느낀 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지 못한다. 현인들이란 쾌락을 맛보는 순간에도 진지한 인생살이에 다소간의 농담과 즐거움을 더하듯 마구 뒤섞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악덕을 지혜로 착각하지 말라. 쾌락과 미덕이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짝을 애써 결합하려는 노력을 금해야 한다. 그건 사악하기 짝이 없는 자들에게 괜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 지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서 트림이나 쩍쩍해대며 쾌락에 찌들어 사는 자들은 본인이 미덕과 함께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마련이다. 미덕과 쾌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말만 듣고 남들에게 꽁꽁 숨겨야 할 악덕을 지혜인 양 오히려 떠벌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덕이 맨 앞자리에서 기준점을 잡도록 하라. 미덕이 맨 앞자리에서 기준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라. 그렇다고 쾌락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미덕이 주인이 되어 쾌락을 조절하도록 만드는 것일 뿐이다. 쾌락은 우리에게 간청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 반대로 쾌락에게 맨 앞자리를 내어준 자는 두 가지 모드를 잃게 될 것이다. 먼저 미덕을 잃게 될 것이고 쾌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다 쾌락이 그러다 쾌락이 지나치면 숨이 막힐 것이고 쾌락이 부족하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쾌락에게 버림받으면 비참한 꼴이 되고 쾌락이 넘쳐나면 더더욱 비참한 꼴로 전락하고 만다. 파도에 휩쓸리거나 해안에 휩쓸리기도 하고 성남 파도에 휘말려가는 선원의 처지로 몰락하고 마는 것이다. 쾌락을 섬기는 노예로 전락하지 말라. 평소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만 추구하다 보면 쾌락에게 버림받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선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야망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고 힘들게 맹수를 포획하지만 맹수를 붙잡아두면 오히려 위험천만한 소유물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맹수들은 때로는 주인조차 갈기갈기 찢어버리기 마련이다. 엄청난 쾌락을 쫓는 자들은 결국 커다란 곤경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한 것들에게 오히려 붙잡히고 만다. 쾌락이 더욱 커지고 불어나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더 위축되어서 결국 쾌락을 섬기는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쾌락을 위해 영혼을 팔아넘기는 사람들 쾌락의 노예가 된 아둔한 자들을 더 상세히 비유해보면 사냥꾼이 자기 의무와 중요한 일까지 제쳐두고 야수들의 뒤를 쫓은 뒤 올가미를 던져 야수를 붙잡고 사냥개를 풀어 드넓은 숲을 애워싸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처럼 이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쾌락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바치고 본인을 위해 쾌락을 사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위해 자신을 팔아넘기는 꼴로 전락한다. 진정한 행복은 미덕 안에 존재한다. 진정한 행복은 미덕 안에 존재한다. 미덕이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인가. 미덕이나 악덕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닌 것은 절대 선이나 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악을 마주하거나 선을 즐기게 되더라도 가능한 신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대가로 미덕은 무엇을 약속할까. 신들이 나 누릴 법한 엄청난 축복을 줄 것이다. 그 어떤 것에도 총속되지 않으며 아무 부족함 없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안전한 가운데서 어떠한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헛된 시도를 하지 않을 테고 방해받는 일도 절대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우리 소망대로 이루어지고 적대적인 일을 겪지도 않으며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덕 하나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충분하다. 그렇다면 미덕 하나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충분한 것일까. 미덕이 완벽하고 신성한 것이라면 어찌 부족함이 있으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상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 하지만 미덕을 추구하고 충분히 성장했다 해도 운명의 여신이 친절을 보이는 것 정도는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맺고 있는 유한한 매듭을 풀 수 있을 때까지 인생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욕망은 결국 허상이다. 우리가 가진 욕망을 저 멀리 떠돌게 하지 말고 되도록 가까운 곳에 두어라. 욕망이란 한 군데 묶어두기 힘든 법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기 힘든 것들은 포기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될 법한 것들에 집중하라. 다만 욕망이란 모름지게 겉보기에는 저마다 다르게 보이지만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저만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 마라.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낭떠러지인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건 오직 용서뿐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성급하고 부주의하며 쉽게 믿지 않고 불만에 차 있으며 야망을 쫓는 존재다. 왜 인간이 타고난 약점들을 일반적인 사악함을 감추려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인간은 모두 사악하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사악한 성질은 우리 마음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왜 우리는 저 사람의 얼굴이 창백한지 왜 저리 깡말랐는지 왜 저리 깡말랐는지 살펴보고 있는가. 의심은 전염병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더 자애로워져야 한다. 인간은 모두 사악한 존재이며 우리는 사악한 존재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다. 반론 그 사람은 저에게 해악을 끼쳤지만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언젠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시간 아니 하루 사이에 일만 가지고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전반적으로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지 염두에 두어라. 아직 타인을 해악한 적이 없다고 해도 언젠가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가. 타인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자. 만약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화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면 애초에 화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힘써라.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화보다 더욱 강력한 감정들 가령 사납고 비인간적이며 피해의 굶주린 분노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를 극복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되도록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도록 노력하라. 끝없는 명상과 올바른 가르침, 선한 행동, 그리고 진실한 것을 추구할 때만 진정한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 항상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되 타인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혹시 나쁜 평판을 얻는다고 해도 그 의도가 선한 것이었다면 묵묵히 받아들여라. 반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기세가 등등한 사람들을 우러러보기 마련입니다. 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조용히 침묵하는 자들은 나태하다고 평가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태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당신을 우러러볼 것이다. 추악하고 파괴적인 화라는 격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저 해양만 가져다 줄 뿐이다. 화는 악덕 그 자체이며 뜨거운 불이나 날카로운 칼날과 같다. 화는 인간의 자제심을 짓밟고 두 손으로 사륙을 감행하며 아이들의 사실을 갈기갈기 찢는다. 아무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영광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으며 불명예를 얻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단 화가 증오심으로 굳어지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보내자.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격정으로 어지럽히는 대신 타인과 본인을 위해서 평온하게 살아가면 어떨까. 살아있는 동안 모든 이의 애정을 한 몸에 받고 죽어서도 영원히 기억될 수가 있다면 당신에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꺾어놓으려고 이를 받으듯 간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왜 당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한낱 비천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으며 생각해 보자. 저만치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죽음이 모두를 평등하게 만든 것이다. 우리는 원형 경기장에 황수와 곰을 바짝 붙여놓고 눈욕이 삼아 치열한 싸움을 즐긴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조각조각 찢어놓고 난 후에는 경기에서 이긴 동물도 결국 사륙자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 승리한 자도 패배한 자도 얼마 후면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되는 걸 알면서도 죽어라고 타인을 헤아려 애쓴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보내는 것이 어떨까. 숨을 거둔 우리의 시체 앞에서 그 누구도 증오받지 않도록 하자. 옆집에서 부리야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나면 그 즉시 싸움이 멈춘다. 난데없이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여행객을 해야려던 도둑이 저만치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어마어마한 공포가 닥치면 눈앞에 보이는 시시한 악인들과 말싸움을 벌일 여유가 없다. 싸우고 몰래 음모를 꾸민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당신을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 죽기를 원하는가. 만약 그걸 원한다면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다. 그 역시 곧 죽음을 맞을 테니까.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이루어질 일이라면 괜스레 고통스러워하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손해를 입거나 경멸을 당해도 휘둘리지 말고 인내하라.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소중한 시간들은 얼마 후면 사라질 것이다. 그때까지 최대한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타인을 위협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엄청난 손해를 입거나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경멸을 당하고 비웃음을 듣더라도 덧없는 인생사를 초월해 인내하자. 세상 사이 휘둘려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와 있을 테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세네카의 말을 전해드렸고요. 메이트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참혹하고 온갖 음모와 투쟁이 난무했던 로마 시대를 살아온 세네카는 철학 그 자체의 얼메기보다 마음의 평정과 인생의 지혜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했던 철학자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속적으로 물들어도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선을 실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네카는 지나친 욕심과 쓸데없는 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따끔한 일침을 날렸는데요. 값진 인생을 산다는 것은 비단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알찬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네카의 조언처럼 진정한 미덕을 추구하며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숭고한 목표를 위해 나아간다면 한없이 허무하게만 느껴졌던 삶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근데요. 한편으로 이러한 세네카의 말과는 좀 대조되게 그의 말들은 자신을 스스로 비판하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서민들을 착취해서 대규모 반란에 일주하거나 민중을 괴롭혔던 그의 행실 때문이죠. 네. 스토아파의 거장으로 많은 명안을 남겼던 세네카의 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목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